이곳은 카페인데.. 방금 괜찮았어 마케야 방금 괜찮았어 마케야 방금 괜찮았어 이건 얼굴을 가리는게 괜찮은거잖아 그냥 얼굴을 가리는거 같아 오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나 아줌나 디저트가 아주 예뻐요 과일모양 아니네 안예쁘게 나오네 잠깐 쉬는 중 이불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불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남는거 사줄게 나와 아 미지한테? 응 오늘 쉬는 날이네 생각해보니까 미지도 아우 아니 나 이거.. 이마에 티 보여요? 이렇게 햇볕 나가면 티 티 모양 심각한 오늘도 더연대에 왔어요 누나랑 이불이 왜 저렇게 햇볕 이불이 왜 저렇게 햇볕 이불이 왜 저렇게 햇볕 사람이 쉬는 날이라서 엄청 많네요 내일도 쉬는 날이라 이쁘네 이쁘네 이불이 왜 저렇게 하와대 이쁘네 하고 우리 얼굴 모자이크 처리 계속 모자이크 처리 계속 모자이크 처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리 아파 나 왔어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찍어야겠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편의점 찾아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진짜 저희 안된 서울 힘듭니다 서울이 유상하네 짧아 조금 멀리서 찍어야겠다 누나 아 그렇네 잠깐 앉으려고 왔는데 공사중이라서 사진 찍어놨 사진 찍어놨 두개를? 네 도시는 중 사진 찍어놨 영상인데요 오늘 이걸 샀어요 호당 모자 샀어요 모자 한 열 열다섯개 정도 써봤는데 내 머리에 맞는게 이거밖에 없더라구요 제 머리는 크니까요 그치 그치 젊은게 최고니깐 그래서 몇년전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몇년전 그래도 몇년전이면 양심은 있네요 이제 식당으로 갈거에요 집어서? 이렇게 보면 누나가 진짜 가져가고 어 이렇게 나오는거죠? 손등이 나와 아 손등이 나와? 그러면 요렇게 찍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손등이 어 그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누나에서 나오고 우리 반대편사람이 우리 모습을 다 보겠네 가보지 왜냐면 이거는 고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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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이게 빨리 간대 이게 빨리 그치 어 그거 이렇게 빼로 댄거 그냥 근데 사진으로는 내가 팔 들고 있는지 모름 근데 나는 팔 벗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동영상 편집하는데 유나가 하루종일 통화하고 있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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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물레에 왔고요 버스 타고 왔어요 물레에 왔고요 버스 타고 왔어요 물레에 왔고요 버스 타고 왔니더 물레에 왔고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누나가 안 내리고 그랬는데 물레에 왔고요 아 물레에서 이미 망했다 아 네가 자꾸 물레 물레 하니까 물레에 왔어 물레에서 아 물레에서 래요 저희는 물레에 왔고요 저희는 물레에 왔고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버스 버스 물레에서 물레 왔어요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물레 타고 물레 타고 물레 가나? 물레 타고 왔어요 저녁 먹을 건데요 6시고요 이제 곧 미지가 오거든요 미지를 만날까 입니다 미지 그 가시나 만날깁니다 미지 그 가시나 coded 미지 그 가시나 만날깁니다 미지 그 가시나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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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하게 눈안에 만날까 너무 심각한 걸요 골목집을 와습니다 화이팅하고 있어요 엄청난 요리팅 끝에 도착했습니다 오 찬이 잘 나옵니다 온주한 미미띠 이제 도착 융기 보세요 누룽지 만들었다가 볶을거에요 슬로파이 파이 먹고싶다고 해서 왔어요 어우 불빛 무서워 들어가 봅시다 아 비석이 있네 비석이 있네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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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홉시 반 내일 대전 갑니다 오늘 서울 내일 대전 찍어야지 밤에 미지 마중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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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도 보지 않는구만요